종초 없이 발효식초 만들기 황쇠라뇨인균 발효식초를 만들 때는 1차로 맛있는 발효술이 되어야 합니다. 쓴맛이 나면서 숙성이 잘 된 맛있는 술이 맛있는 발효식초가 됩니다. 발효식초는 2차 발효 중에 알코올의 쓴맛이 사라지고 신맛이 나는 초산이 생성되어야 발효식초가 됩니다. 알코올농도는 일정한 물의 알코올의 함유농도의 비중을 말합니다. 즉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알코올도수의 결정은 물은 0%, 순수알코올은 100%로 나눈 것으로 여기에 %의 숫자에 도 또는 %를 붙이는 것입니다. 위스키 등의 도수를 45도 혹은 45%라고 하는 것은 순수알코올이 점유하고 있는 용적률이 45%라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발효주를 만들 때 당도 24%에서 발효를 시작하면 일정기간이 지나 맛있는 술이 되면 대략 12%의 알코올이 생깁니다. 술 발효가 된 후에 발효주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증발되고 초산이 생성되어야 식초가 됩니다. 완성된 발효식초는 술맛이 나거나 탄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산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초산균이 활성되어야 합니다. 초산균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증가되기 때문에 공기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발효주를 저어주어야 합니다. 한자초초의 상형은 술을 21일 동안 저으니 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식초로 발효하기 위해선 알코올이 증발되고 초산이 생성되도록 초산균의 활성을 위해 자주 저어주어야 합니다. 숨쉬는 항아리는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잘 저어주지 않기도 합니다만 이 역시 저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술의 쓴맛은 없어지고 초산이 생성되어 신맛이 나고 발효식초로 익어갑니다. 식초가 진해질수록 식초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신맛이 나기 시작해도 아직 발효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어 식초가 숙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술의 쓴맛과 아세트 알테이드의 독소가 사라지고 싱거워질 때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발효식초가 완성되면 기포가 전혀 생기지 않으며 숙성된 초맛이 나며 초산의 함량에 따라 신맛이 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초산의 농도에 따라 신맛이 나타나는데 100mL의 물의 초산의 함량에 따라 신맛의 강도가 다릅니다. 보통 3에서 7% 정도 함유됩니다. 종초 종초는 주로 쌀이나 현미로 강한 식초를 만들어두었다가 술을 식초로 발효할 때 30% 이상을 넣어 초산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재료의 순수한 성질이 현미식초와 희석됩니다. 유인균으로 발효하면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지 않고 종초를 넣지 않아도 발효술과 발효식초를 담글 수 있기 때문에 누룩향이 없는 원재료의 순수한 맛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효식초가 가족 건강의 지킴이가 되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라 유인균 유언플러스 행복한 발효세상 18998732 반대자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